웃음이 농쳐나는 진한 감동이 묻어나는 추억 속의 안방극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 이거 올 때 됐는데 요거요 하하하하 야 여러분 야 지금 당위 정책이 종화나서 예 생활이 날따라 꼽혀가고 예 저런 좋은 집에서 쏙 삭아나 예 야 혼자 사는 마음이 야 쩍쩍하고 어때 자꾸만 서박할 생각이 자꾸 난다 말이다 예 그래서 내 대담하게 늙음하게 예 행복을 찾아서 출발하자고 예 저 시내에 사는 내 사측녀 당세를 오라 했습니다 오라 하하하하 저는 올 때 됐겠는데 오빠! 야 저기가 누구다? 오빠! 왔다! 야 오빠 반가웠어 잘 보냈어 야 야 오라만에 무슨 오빠 집에 오는데 무슨 빈선에 올게지 무슨 야 내 원래 빈선에 왔어 빈선에 아유 오빠 놈의 인물이 그다째도 이렇게 정말 케월하게 사오야 야 아 그렇지 지금 당위 정책이 이 좋은 정책에서 어째 모델처럼 울메 살아가서 웃으며 자라 하하하하 아야 이게 아무튼 웃을 때 아니다 그래 언제 날 오랬어? 야 내 동생으로 오라는 게 목적이 다른 게 아이오 내 그렇게 쓰거지게 좋아하는 저 우리말이 홍아줌마 아지 도꼬집이 적혀 아 전문의 오빠 말하던 건 홍아줌마? 그렇지 들을라이 무슨 혼자 고여야 된다든지 지금 갈라사오 야 갈라사기는 같이 산 적이 없어 너 무슨 소리야? 아이오 어째 이 좋은 세월에 혼자 산다오? 아 그래 그 말이오 이 좋은 세월에 어째 혼자 살아야 하는 거 말이지 오빠 지금 나라 정책이 얼마졌어? 그렇지 뭐 좋은 공 빈곤 부측에 오빠는 디버 있지 그렇지 이버 있지 고기단 남방설비시까지 이렇게 척 채졌는데 아이 몸아 슬쩍 들어가면 근심 걱정 없이 살겠는데 그렇지 나라 자신 당위 정책을 그 부핀 공작이 쬐요 야 나들 냥 부처 한정말로 냥 부처 쌍꺼 뽀사에 당겨되대 근데 저 안까요 어째 저렇게 너의 색깔에서 내 안타까운 마음 몰라봐도 지 어이구 어이구 큰일 났어 울긴 어째오 야 내 어죽하면 울겠어 야 넌 다 눈물은 피눈물이라 하는데요 오줌물은 아니고 피눈물이라오. 그게 그래서 내 동생으로 오라는 게 별개 아이오. 다 좋아할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대답이 내리고 모르고 대답해야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오늘 동생은 내 약혼 여단 것처럼 하겠어. 오늘 저희 아줌마의 마음을 떴어어. 내 품에 안 켰어. 왕아 울게 만들자. 울게. 아유 쓰레기 그래 나로 오래 끌어. 알았어. 내 또 오빠의 혼자 성공이라면 칼싼불받아도 나서자. 야 그렇지. 잘해보다 잘해보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? 야 그래 먼저 고기 어디가 식혀있어란 말이야. 야 그래 내 블루 때문에 그래서 나오라 말이야. 알았어. 야 그래서 들어가 봐. 야 내 블루 나오라. 잘해보다 잘해보다 잘해보다. 내가 오늘 조금 눈물을 뚝뚝 떨고 있어. 홍아줌마. 홍아줌마 나왔어. 야 이게 뭣이요? 이게 어째 우리 제 아줌마의 소리대야. 하하하하 아구 이건 어째 진짜. 아구 제 아줌마의 어째 또 말씀도 야. 남이 보면 어째 자꾸 날마다. 야 아줌마의 그 소리는 내게 대단 애매합니다. 오늘은 처음인데. 내 아줌마의 마음을 몰라서. 우리 둘이 이루니야. 그 소리를 세우고 두고 보던데. 이렇게 자꾸 찾아옵니다. 어째 갔어. 나네 집 가서 모두 웃어. 자자자자자자자. 자자자자자. 어째 이래야되데. 딱 그 누구보다는 소리에. 내 육십 악감 청취거덕. 하나 둘. 싹축이 남다. 싹축이 남다. 싹축이 남다. 이거 죽이면 어질이 낫구만. 이 아침 술을 또 해갖고. 아침 술이구만. 아줌마. 1년이 몸에 틀림이 있겸. 아구야 1년이 몸에 틀림이 있겸. 360월이 있겸 누구만. 아 그거 좀 똑똑하다. 하하하하. 내가 언제부터 아줌마가 좋아했었더. 아구야 그거 내가 어떻게 하면. 니가 없어. 눈이 더 깼었구만. 야 정말. 오늘 뭐 저리야. 내 6년 전부터 아줌마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. 예. 그렇게 좋아했습니다. 그때 우리 농촌에서 얘. 38문외경색대 할 때. 우리 둘이 대체했었구만. 그랬지. 내 음악 안에 대체하며 싹 올리다 본게. 야. 아줌마가 그렇게 곱든지.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은게. 야. 나는 예. 아줌마가 너무 곱하네. 아줌마의 집에 구세토이도 대단히 곱지예. 야. 그 벌기 먹어 거의 죽어가는. 그 개를 굽고 대개도. 그 개새끼가 그렇게 곱든지. 나는 그래서 아줌마가 너무 곱아서 밤쯤에. 베개를 안고 혼자 울었습니다. 그래. 어떻게 울었습니다? 내가 어떻게 쎄게 울었지만예. 쎄게 울었습니다. 예. 어째래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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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야. 이게 싫어 죽겠다. 상청이 났을 때. 그래. 아니 그래. 지금 아이고 없단 말입니까 그래. 예. 하하하하. 질문이예. 미네 아이고 없습니다. 예. 저 대두벌이 떨어진 매지대가리 같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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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난게. 나 그랬으면. 아니. 내가 그래. 대두벌이 떨어진 매지대가리. 그래. 아줌마는. 뚝 떨어진 매지대가리. 막 짐 뭉개는 그런 매지대가리. 배기 싫어 죽다. 헛까리 깜짝이야. 좋다 좋다. 깜짝이야. 아줌마이. 글쎄요. 아줌마이 누눈은 내 박두벌이 커이고. 예. 매지대가리. 내 맘이 아니 들어 그랬더니. 나는 불새로. 인사 고부하는 아줌마이 챙겨가서 약혼했거든. 무슨 이름. 이게 웃긴. 정식임도. 예. 그래. 아줌마한테 소개해 주자고. 오이고. 맞습니다. 무슨 소린지. 아고 이거 봅소. 아 이때까지 쭉 잘 기다리다가. 아꼬 소름 못 기다려 이램디. 예. 정말 예뻐. 예. 그래서 예. 내가 오늘 약혼한 여자를 아줌마에게 소개해 주자고. 지금 오라 했습니다. 여기 왔습니다. 그렇지. 야. 우리 가서 약혼했으면 되게 재밌게 보냅니다. 그 밭이 젊은이들 오는 것을. 자기야. 오빠. 이렇게 이끈아야. 미야. 자기야. 나와라. 늙음하게 웃으라야. 야. 이 아줌마 두 살 있어. 오빠. 오빠. 어구. 그게 그게 였다. 어구. 별게 다 했어. 어구. 세상에. 어. 어구. 세상에. 어. 홍아줌마 여기로 소개해라 합시다. 내 소개해라. 이분은 우리말에 내 원래 자기야 될 사람. 아이고. 아이고. 이분은 지금 내 자기야 압니다. 하하하하. 아무. 됐을꺼만. 정불내납세. 여자들 두 새끼와서 와서 와서 아예 안 그치. 아이고. 다 소개해라 하지 뭐. 예. 난 이말에 사는 홍아줌마라 모르는 사람이 없었구만. 그쪽은. 예. 반갑습니다. 반갑. 킹캣불 필설태. 저도 다 소개하기 쉬워. 예. 저는. 저 시내소 라미아라고 합니다. 듣는 바와 같이 형 미인입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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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소리는 원래 정정 듣었구만. 그쪽도. 괜찮구나. 괜찮긴 깨뿌루. 저기 가면 어디서. 인물에 반해서. 무슨 젊음에 반해. 아유. 세상에. 그 두살들이 별로 무서워. 아줌마 이제. 무석이라고. 혼타만. 아우. 아우. 네. 이제 라겔 했던가. 아이 라간다. 라간 못 치고 라겔 못 치고. 아이 그래. 그쪽은. 이 아줌배를 어떻게 알게 돼서. 여기까지 왔습니다. 아 우리 이 오빠 그럼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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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글쪼글 해가지고. 오빠 오빠 맺히시라. 아우. 세상에. 아우. 신경지나. 우리 이제 금방 이렇게 하자 해서. 아이. 이제 금방 안 개그레기까지 찾아왔다고. 예. 아우. 아우. 이거 법서. 이 혼사는 절대 아이 됐구만. 아이 됐구만. 봐도 아이 알김도. 어때. 야. 저 여자를 턱 봅소. 이 매절에 짜팽구이 턱 밝혀져야 돼. 무슨 일이야. 이 매절에 짜팽구이라고 썼다고. 딱 나타나는데 아이 알김도. 사람이. 조금 기다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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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기다림도. 아이고. 그렇게 봐야 아는가. 야. 세상에. 아우. 아줌마 이 매절은 뻔뻔다리구만. 아우. 어차피 이렇게 사람 볼 줄은 모림도예. 네. 아우사예. 아스바예. 이구 이렇게 그새 막 생겨구이. 아무게나 막 주사지 밥하나 두. 내구야. 이제까지 봐서 어찌 누게 아스바이 고바 그랜 줄 함도. 다 아스바이 중택에 더 있는가. 내 그랬구만. 이구. 와늘 사람 모아끼를 모아라든니 와늘을 오 세상에 아이 이거봅성 그 쪼기는 이 아스바리 그 뭐 내막이나 알고 이렇게 여기까지 달아왔슴더 야 늙음하게 내막이 무슨 필요했슴더 저를 아끼고 잘 삶이 됐구만 아구 그래도 그래 아 그리고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손녀 같다면서 깨알처럼 쏟아지게 잘 살자 아구 손녀도 개뿔 낸 데다 그 말 써먹은 지 6년 봐야 됐구만 6년 봐야 아이고 6년 발 못듣고 지금 이모 못듣고 난 그 말이 듣기 되게 좋슴더 아구 예 고개 아이고 좀만 답답하여 이거 아구 저 아스바이 웃었구만 웃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 이런 사람 무슨 소리 이 아스바이 아우 우습으로 해서 아이 맨날 날 웃돌고 내서 할랄에 우리 집 문 앞에 열두 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리 아구 심심히 마음 들어와서 수도꼭지 아이 마사진 거 삑삑하면 수도꼭지 아이 마사졌슴더 아우 예린 메난이 버터 꽂았다 해서 톡톡 받아서 이랬께 irre cortona 오빠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야 Freedom 어 그렇지 당연하지 그리고 난리 어둡 cuad cru 부끄럽은 지게도 왔어요 그 떼서 난 그냥 뚱뚱 패서 집에다 들이따라 주지 문풍지로 어둡은데 와 해 준다지 이게 다 우츄하고 그래 무지갬데 이야 그게 무 우츰도 그래 떼서 무 우츰도 이야 참 뭐라 이거 하니 말이 아이고 이 아줌마야 내가 뽀뽀로 했었구만 뽀뽀? 어떻게 했엄더? 아니 이 아줌마야 아줌마야 뽀뽀로 했엄더 아이 그래 그때그때 우리 집에 영샷 밑에 제비 둥지 한 대인데 거기서 제비 새끼 한 마리 뚝 떨어진 게 다리 불러진 거 봐요 내 어째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내 방부 없이 사삭 다리 타고 올라가서 나 고거 두서였는다는 게 내 고마니 발 뽀뽀띠대서 나도 같이 똑 떨어져서 아이 제비같이 그서 어선 거의 숨이 넘어가서 어선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또 심심히 이 마음 지나가던 아이 이 아줌마야 또 왼발로 나를 보던 게 거기서 허망찬 아줌마야 홍아줌마야 거기서 내 따까라 달아와서 나를 허망찬 가루 타고 앉아 뽀뽀를 해대는 게 야 그래 그때 그게 치철질이나 했는가 아이구 세상에 야 이 아줌마 그게 어디 뽀뽀입니까 키스입니다 아니 키스는 게 아니라 산소호흡입니다 산소호흡 산소호흡은 개뿔 그런 게 다 입이 부르트게 산소호흡 하는가 아이구 세상에 야 어떻게 했으면 입이 부르트 때까지 했어 아이구 그때 내 정말 마침 이 아줌마 집으로 탁 지나가는데 무시거 두꺼 하늘이 무너진 소리나더라 아니 그래도 이 아줌마 바닥다리 깍굴 떨어져 크크크크크 북물다 아이구 어떻게겠어 야 홍아줌마 야 홍아줌마 지금 어떻게 살아났도 그래 무슨 연구할지 않습니까 와닿다 그런 소리 야 홍아줌마 아잇 아잇 산소호흡 야 또 또 산소호흡인지 무시기인지 하자고 이거 그래 응? 그때 누구 허락받고 나도 산소호흡이랑 해라 누구 허락받고 병원이랑 가고 누구 죽을 시켜라 응? 그래 이게 그래 이게 우쭈지 누구 우쭈 야 이게 유마야 야 이게 유마야 야이 말이야 야 아시마야 아시마야 그때 그런 거 산소호흡이 없었더라면 아시마야 오늘 있겠습더 그렇지 그때 그 뽀뽀 없었더라면 아이 뽀뽀 없었으니까 아이 뽀뽀게 아니라 산소호흡이 없으면 오늘 있습더 그래 가지고 할랄새 를 빼나는게 그래 이게 유마이지요 유마야 아이 아이 쭈끄만 내 유마야 성립됐구먼 아시마야 유마야 아시마 아시마 유마 쭈끄만 아시마 아시아 아줌마에 울고 내 때 가슴 아플대 이러고보이랑 오빠 실바가 인생을 아줌마 위에 살아왔구나 나도 너무 애슴 그렇지 나중에 이 마을에서꺼 울고도 거의 심리 내리 살면 이 아줌마인데 gestellt 브라운이 갚진 못할 신세를 마이썼뗐ö 비록 우리도 인여이 못해서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내 오늘 이 아줌마 맘도 꼬바뵈고 젊고 이쁜데 잘 됐었구만 둘이 만나서 시내에 가서 야리지 무슨 소금인지 쏟아지게 잘 삼소 야 오빠! 어제도 오빠랑 한 놈아 오일 없었구만 어제도 오빠랑 갔으면 오빠가 내 얘기 안 되면 기껏 나한테 아야 아줌마 아이고 그리고 이 잼도 예 이 아줌마 예 그 겨울이면 옥시죽고 푹 서서 예 고기다가 그새 예 고치 다 떼 놓고 미소로 나서 이래 줘서 먹기 시작하면 마저니 같은 게 새삼할 수 먹수구만 시내서 언제 옥시죽고 이렇게 자꾸 쑥 했음 더 먹고 싶을 때 기별 합소 가겠수구만 야 야 아줌마 아줌마 거기 서셔 야 아무래도 한번 분풀이나 하고 가겠수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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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 어찌 야 야 야 아줌마 나는 가겠수구만 오빠 여기 오 buoy 조식구만 잘 살 수 없어 아이 이래고 봐 오빠는 이 아줌마 없소 못 살고 아예 아줌마 이 하고 속에 오빠 있고 남으스 그렇지. 아줌마! 하여튼 내 제대로 말하겠습니다. 이게 무슨 오빠인가라. 내 사촌 여동생이다. 네, 내 사촌 오빤다. 네, 이럽다. 내 사촌 여동생인데. 사촌 오빠라는데 그래까지. 무슨 소리라 이거는? 내 6년도부터 아줌마이 좋아서 다큼만 손실 말을 하면 아줌마이는 대답할 것처럼 내 일을 보면서 또 모래를 보겠어. 그래서 6년째 됐습니다.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아서 오늘 사촌 여동생으로 와서 돈 반죽을 해달라고 불러왔습니다. 동생이라고? 사촌 오빤다. 내면 납부꼬리 박두배 그쪽으로 하겠습니까? 하하하하 그럼 그렇지. 내구야 진짜 이 박두배 거의 두껍고 이 줄 부서지. 이 납부꼬리 같은 게 나를 또 올려있구나. 내가 이제 이거 엄마 내 둘이 영국이 그릇이 또 땅에 쟤는가 하고 그렇지. 야 이번에 우리 천자이 말하는 게 야 금년에는 국경에 성립 침치도 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. 우리 집채 한갑식 하겠는데 내 아줌마이는 그 두세 안을 갈 것을 빨리 제작을 내 가지고 집채 한갑식이 안 쟤라고 난 내게 명령이래. 우리 천자이 그릇이야. 그래. 천자이 원래부터 내 스타일인데 우리 천자이 이겼다. 야 행님에 나도 행님이라 부를께야. 아이고 시누이 야 나 정신 많이 먹고와 배고프. 이 정신 봐라. 아 뭐하람도 빨리 들어가서 딸기나 하나 제게 없어. 갈게요. 갈게요. 우리 싸우자 한잔 쫙 가위 갈게요. 그래게요. 야 저 펑동맹같은 옷은 재고나 올려놨다. 하하하하하하 예 한갑식이 여러분 딱 쓸라 없어. 예. 부대누프 열랐어. 입만 가지고 갔어. 나눔장식회사는 근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주로 한식, 서양식, 가정집 실내 장식과 호텔, 오락실 등 여러 분야에서 나름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신용을 우선시하는 회사로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. 또한 회사는 여지껏 나눔과 성실을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하며 리익의 2%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리는 동시에 장애인과 빈곤호, 노인분들에게는 특별 우대를 해드림으로써 많은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많은 고객분들의 광림을 바랍니다.